자 여러분 제가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요 수족관의 악의 세력 뭐죠? 개구리밥 개구리밥을 먹는 물고기가 있네요 바로 이 콩고테트라입니다 저 진짜 몰랐거든요 분명히 어항 위쪽에 개구리밥이 있는데 이게 안 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콩고테트라가 먹습니다 혹시나 콩고테트라 말고 또 개구리밥 먹는 물고기 아시면 덕골로 좀 달아주세요 개구리밥 킬러 콩고테트라였습니다 콩고테트라 끝 콩고테트라